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신축 원룸, 금사동에 있는 신축 원룸입니다. 대우공항에서 아연교 지나자마자 오른쪽 편으로 대우공항 방면으로 아연교 지나자마자 오른쪽 편에 한 200m 정도, 300m 정도 있는 신축 원룸입니다. 이름은 아직 안 지어졌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마무리 안됐지만 많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이라든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찾는 곳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닥만 들어오면 그의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주방이 분류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가격 또한 적당한 가게가 생각됩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고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지나서 캠퍼스 부동산은 영재전문대학교 앞에 공항 공항교를 지나서 영재전문대학교 앞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지구대가 있는데 거기 상주하진 않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외관을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